1. 우생아기 옥수수 최재천은 우생아기 옥수수처럼 단순한 생물에게는 가능하지만, 인간처럼 복잡한 생물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복잡한 동물인 개도 품종개량을 해왔습니다. 도대체 개와 인간 사이에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나 복잡성의 차이가 있길래 개의 품종개량은 가능한 반면, 인간의 품종개량은 불가능한 걸까요? 최재천은 이 질문에 답하는 대신 옥수수를 언급하면서 대중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엄청나게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자연선택은 겁나게 복잡한 동물인 인간을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연선택으로 인간이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은 가능했는데, 도대체 왜 인위선택으로 인간을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진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걸까요? 여기에서 최재천이 도덕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우생아기 싫으니까 덮어놓고 우생아기 불가능하다고 우기는 것 같습니다. 우생아기 도덕적으로 올바른지 여부와 자연과학에 비추어볼 때 우생아기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가 도덕 또는 당위의 영역에 속하는 반면, 후자는 과학 또는 사실의 영역에 속합니다. 두 영역을 무턱대고 넘나들면 자연주의적 오류 또는 도덕주의적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주의적 오류와 도덕주의적 오류는 최재천이 애지중지하는 취미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